여기 한국으로 휴가를 왔다는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 공항에 입국하자마자 한국 여행은 시작부터가 망했다며 알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녀를 유심히 보던 한국인 남성 손에 억지로 어디론가 끌려간 그녀는 도저히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하고 그만 주저앉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이네스라고 합니다. 저는 클레이 사격을 몹시 사랑하고 실제로 트랩 사격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 팀은 프랑스에서 열린 선수권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었고 기념으로 다음에 치러질 시합 전에 여행을 다녀옴으로써 에너지를 충전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여행지는 바로 한국이었는데요.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했어요. 한국에는 저희를 가이드해 줄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저희 팀원들은 저번에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한국 선수들과 친해질 수 있었는데요. 그때 친해졌던 한국인 세훈 씨가 저희에게 가이드를 해준다길래 저희는 고민할 것도 없이 한국으로 떠나게 된 거죠. 그런데 저희 팀원들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도저히 믿기 힘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비행기에서 내리려고 할 때 팀원 네오가 어떤 나이가 지긋하신 백발의 한국인 부부와 번역기를 사용하며 대화를 나누더니 이내 깜짝 놀랐다는 듯 머리를 감싸주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인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런 네오를 보고 흐뭇하게 웃으며 떠나버렸고 저희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의 인천공항에는 노약자를 대상으로 입국시부터 공항 밖을 나갈 때까지 짐을 대신 옮겨주는 서비스가 존재했고 아까의 한국인 노부부는 그러한 서비스를 미리 예약해뒀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네오의 한쪽 다리가 불편한 것을 본 노부부는 그러한 한국 공항의 서비스를 네오에게 설명해주며 자신들이 신청했지만 네오가 더 필요해 보이니 대신 서비스를 받으라고 말한 뒤 떠나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건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한 유럽에서 자란 저희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친절이었고 저희는 한국 공항의 약자를 배려해주는 서비스와 한국인 노부부의 호의에 부끄러움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레오는 한국에 오기 전에 심한 낙상을 당해서 오른쪽 다리의 인대를 크게 다치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절뚜기는 네오를 보고도 그를 위해 짐을 대신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왜냐하면 어쨌든 그건 그의 일이고 저희는 저희의 짐을 짊어지고 가기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어떤 공항을 살펴봐도 노약자라고 해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공항이나 항공사는 절대로 없죠. 하지만 한국의 공항은 어떻게 힘이 없는 노약자들을 위해 지문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며 한국의 노인들은 자신도 힘들 텐데 어떻게 처음 보는 남을 위해 희생정신을 발휘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희는 한국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에 그저 할 말을 잃고 땅바닥만을 보며 공항을 빠져나갔고 레오는 공항 직원의 도움을 받고 손쉽게 짐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저희는 곧바로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외모를 꾸미는 것에 대해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레나가 난리를 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그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탈 때부터 엄청나게 짜증을 부려댔습니다. 자신의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녀가 한국에 온 이유는 자신의 SNS에 한국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기 위함일 정도로 그녀는 SNS와 꾸미는 것에 거의 미쳐있는데요. 레나는 한국으로 떠나기 하루 전에 파마와 염색을 했고 하필이면 파마와 염색은 정말 처참할 정도로 망해버려서 그녀는 엄청난 우울감에 빠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연신 자신의 머리가 마음에 안 든다며 한국 여행은 시작부터가 망했다며 팀원들의 사기까지 저하시키기 시작했고 이내 세훈 씨를 만나러 가는 지하철 안에서 울음까지 터뜨려 버리더군요. 저희는 레나의 어리광에 정말 질려버렸지만 그녀를 막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세훈 씨와 합류한 뒤 곧바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레나는 세훈 씨 앞에서도 연신투정을 부려댔고 세훈 씨는 그런 그녀에게 그런 미용실에 들렸다가 가면 되는 거 아니냐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건넸거든요. 사실 프랑스에서는 인건비가 비싸서 이발비가 상당히 비싸고 그래서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은 집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스스로 자르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프랑스에서는 미용실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머리 한 번 자르려면 몇 시간 동안 시내로 나가야 하는 건 기본인데요. 물론 가격도 상당히 비싸죠. 그런데 세훈 씨는 지금 한 사람만을 위해서 몇 시간이라는 이동 시간을 감내하자는 말을 하는 건가 싶었고 저희는 일동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세훈 씨를 쳐다봤어요. 그러나 세훈 씨는 너무나도 평온한 표정만을 지었고 이내 휴대폰 지도를 확인하더니 이곳에서 30초 거리에 미용실이 있다는 믿기 힘든 말을 건네더군요. 아니 30초 거리에 미용실이 있다니 저는 지금 세훈 씨가 저희를 길거리 이발소로 데려가는 건가 싶어 어처구니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프랑스에서는 비싼 이발비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나 길거리에 천막을 세워서 불법 이발을 하곤 하거든요. 그러나 가격은 저렴하지만 청결이나 위생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이발비를 아끼려다 피부병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자격증도 없는 실력 없는 미용사를 만나 머리를 전부 밀려버리는 경우도 허다하죠. 심지어 미용실처럼 꾸며놓은 천막이 알고 보니 약물거래 아지트인 경우도 잦아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의심도 잠시 세훈 씨는 정말로 30초도 안 가서 저희를 꽤 근사한 미용실에 데려다줬는데요. 그리고 직접 들어가 본 미용실은 여기가 고급 호텔인지 미용실인지 분간조차 안 가는 훌륭한 시설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이발을 하는 공간도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고 대기손님을 위한 카페처럼 보이는 공간도 구비되어 있어서 저희 일행들은 고급스러운 카페 테이블에 앉아서 무료 커피를 마실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카페처럼 생긴 공간 옆에는 각종 오락도구와 컴퓨터까지 구비되어 있었는데요. 부모님 손을 잡고 미용실에 온 아이들은 게임을 즐기며 즐거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프랑스의 미용실은 마치 가축 사육장처럼 어떻게 하면 한정된 공간에 더 많은 사람들을 우겨넣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듯한 굉장한 밀집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기손님을 위한 좌석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손님들은 머리카락 투성이인 바닥에 앉아서 철양하게 자신들의 차례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물론 아이들은 이러한 기다림을 참을 수가 없는지 우렁차게 울어대서 미용실에서 30분만 대기해본다면 이곳이 미용실인지 아니면 지옥인지 분간이 안 갈 지경에 이르죠. 그러나 한국은 어떻게 미용실에 이러한 선진적이고 손님 친화적인 시설들을 갖추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인지 저희는 한국의 편의시설 인프라와 서비스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 정도 미용실이라면 분명 프랑스의 미용실보다 3배는 더 비싼 값을 받겠다며 레나는 비행기값보다 더 비싼 이발비를 지불할 거라며 수군대기도 했죠. 그리고 레나가 드디어 미용을 마쳤을 때 저희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대체 70년대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처럼 보였던 촌스러운 소년은 어디 갔는지 레나는 정말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그녀는 커트와 염색만 다시 했는데도 정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름다워졌는데 그녀는 자신의 달라진 모습에 눈물까지 흘리며 만족해하더군요. 아무래도 한국의 뷰티와 미용 수준은 프랑스와는 차원이 달랐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달라진 모습에 충격을 받은 저희는 미용에 전혀 관심이 없던 팀원들마저 전부 한국의 미용실에 자신의 머리를 맡기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한국의 미용사들은 그런 저희를 정말 완벽한 스타일링을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 오자마자 전원 이발을 하게 되는 다소 황당한 추억을 남겼고 이러한 완벽한 실력과 시설을 자랑하는 한국의 미용실은 프랑스 미용실의 이발비보다 3배는 저렴했기에 더욱 놀랍기도 했죠.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인들은 전부 예쁘고 잘생겨서 의아했는데 한국의 뷰티 산업을 직접 체험해보니 그러한 모습이 완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는 이발을 마친 뒤 계획을 짜기 위해 근처 카페로 향했는데요. 팀원들마다 가보고 싶은 곳이 전부 달라서 저희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전국 일주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세훈 씨에게 2, 3주면 한국을 전부 돌아볼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세훈 씨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렌터카를 빌릴 건데 무슨 3주나 걸리냐는 말을 해오더군요. 그는 자신은 서울이나 부산 같은 주요 관광지만 돌아볼 줄 알고 별도의 자가용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그러고는 저희가 한국에 이렇게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다며 지금 당장 렌터카를 대여하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저희는 그의 말에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프랑스에서 렌터카를 빌리려면 면허증과 범죄사실 기록 등 여러 문서 대조 과정을 거쳐야 해서 몇 주 전에 미리 예약을 해둬야 하는 게 필수거든요. 뭐 애초에 프랑스에서는 범죄 문제 때문에 렌터카 업체 자체가 그리 많지 않고 따라서 렌터카를 빌리고 반납하러 이동하는 시간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죠. 그런데 지금 당장 렌터카를 대여하겠다니 저희는 그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 황당함마저 느꼈습니다. 그가 마침내 렌터카를 대여했을 때는 저희는 이미 프랑스로 되돌아간 후일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러나 저희의 불평에도 세훈 씨는 그저 휴대폰만 들여다볼 뿐 저희의 말에는 대꾸조차 안 했는데요. 그리고 휴대폰을 들여다본 지 5분도 안 되어 3분 거리에 있는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대여했다는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건네더라고요. 저희는 그의 어처구니 없는 말에 지금 농담을 하는 거냐며 재미없다며 화를 냈는데요. 그러자 그는 저희를 원시인 보듯 바라보며 충격적인 말을 건넬 뿐이었습니다. 아까부터 자꾸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모바일 렌터카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1분만에 차를 빌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널린 게 렌터카 업체라서 10분 거리 반경에도 수개의 렌터카 업체가 존재하죠. 저희는 그의 황당한 소리에 그저 될 대로 되라 식으로 글을 따라갔고 그곳에는 정말로 렌터카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서로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비대면 기술이 너무나도 선진적으로 보급되어 있었고 인프라 또한 프랑스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나 렌터카 업체를 찾아볼 수 있던 거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여 인프라도 이렇게나 잘 갖추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한국인들은 죽을 때까지 차량을 구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저는 기술력 하나로 그 누구보다 삶을 효율적이고 편안하게 사는 한국인들이 너무나도 부러워졌습니다. 어쨌든 렌터카 업체에 도착한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약속이라도 한 듯 사주 경계를 실시했는데요. 저는 자동차 매트를 뒤적이며 차 안을 샅샅이 검사했고 레오는 주변에 저희를 감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경계했어요. 세훈 씨와 렌터카 사장은 그런 저희를 보고 뭐 맛있는 거라도 숨겨놨냐며 어처구니가 없다는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저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유럽에서 렌터카를 빌릴 때는 이러한 경계가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만 하거든요. 사실 저희 팀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동유럽 몇몇 국가에서 렌터카를 빌린 적이 있는데 바로 대회가 끝나고 주변 도시 관광을 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저희는 렌터카를 빌릴 때마다 크고 작은 사고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렌터카 주인이 차 시트 사이에 몰래 약물을 숨겨놓고 저희가 차 안에서 약물을 했으니 경찰서에 가고 싶지 않으면 돈을 내놓으라며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부르며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일전에 대여했던 사람들이 차량 안에서 약물을 해대고 아무데나 약물을 버려둔 탓에 경찰 불식업문에서 구속이 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리옹에서는 렌터카를 빌리자마자 범죄 조직에 습격을 당해서 차량을 포함한 모든 귀중품들을 털리기도 했는데요. 알고 보니 요즘 범죄 조직들은 렌터카 업체 주변에서 미리 숨어서 지켜보다가 렌트에서 나오는 차량을 미행 후 습격해서 차량까지 갈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듯 렌터카만 탔다 하면 끔찍한 일을 당했던 저희였기에 어찌 보면 경계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무리 봐도 그러한 위협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한국에는 렌터카를 전문적으로 털어가는 범죄 조직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지 모든 차량은 어떠한 방범장치도 없이 그저 허술해 보이는 실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을 뿐이더라고요. 또한 차량은 불특정 다수가 함께 쓰는 차가 맞긴 한 건지 엄청나게 깔끔하고 새것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렌터카 업체 주변에는 범죄 조직들이 감시를 하긴커녕 오히려 렌터카 업체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은 저희를 범죄 집단으로 인식하고 맹렬하게 지저댈 뿐이었습니다. 아마 한국은 유럽과는 차원이 다른 치안을 자랑하고 오히려 외국인인 저희가 가장 위험한 인물로 여겨지는 듯 싶었어요. 저희는 한편에 첩보작전을 마치고 그저 머쓱하게 머리를 긁으며 차량에 탑승할 뿐이었죠. 그렇게 저희의 즐거운 한국일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웠어요. 시골처럼 보이는 곳에도 최소한의 인프라는 유지되며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즐비해 있었거든요. 심지어 클레이 사격장도 여기저기에 구비되어 있는 믿기 힘든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이건 클레이 사격 한번 하려면 차를 타고 수시간이나 나가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프랑스와는 수준이 다른 인프라였죠. 심지어 가끔 총기를 탈취하는 무리들 때문에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가 없는 프랑스 사격장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프랑스보다 훨씬 더 허술한 보안시설을 가진 사격장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바로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저희는 감을 잃지 않기 위해 사격장에서 약간의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웬 한국의 중년 남성들이 먼저 사격을 즐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그들 옆에서 사격을 하게 됐고 본의 아니게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프로 선수인 저희는 의문의 한국인 아저씨들에게 처참할 정도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인 아저씨들은 정확한 자세를 통해 쐈다 하면 명중이었고 저희는 아저씨들의 반도 못 따라가는 허접한 모습만을 보여줬거든요. 심지어 한국인 아저씨들은 저희가 선수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지 사격 자세와 팁들을 전수해 주려고 하며 저희에게 엄청난 굴욕까지 안겨줬습니다. 레나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저희가 선수라는 사실을 숨기자며 더욱 굴욕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저희는 아마추어 한국인 아저씨들에게 사격 강의까지 듣게 되었죠. 세훈 씨는 저희에게 영어 통역을 도와주면서도 연신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저희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한국인 아저씨들의 말대로 하니 정말로 명중률이 올라갔다는 건데요. 알고 보니 이 아저씨들은 전부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로 그 중 몇 명은 해병대나 특수부대를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세훈 씨는 한국에서는 그저 길거리에 평범하게만 보이는 사람도 알고 보면 특수부대 출신일 수도 있다며 한국인들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을 건네더라고요. 그의 말에 저는 대체 한국인들이 못하는 게 뭔가 싶어 좌절감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각종 최첨단 인프라와 편의시설 그리고 뷰티뿐만 아니라 국방과 사격까지 프랑스를 압도하는 한국의 모습은 그간 프랑스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상당히 높았던 제게 충격을 안겨주기에 충분했거든요. 한국은 정말 알면 할수록 무섭고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던 프랑스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